인허의 미래 인허의 미래 인허의 미래 인허의 미래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 아 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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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침 목 빼고 먹으면 꽤 있네 목을 셋으로 빼고 먹으면 무조건 있네 제가 이런 식으로 싹 다 정리를 합니다 형님의 없는 자리를 형님처럼 끄기있게 이렇게 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학교네 한 명 이상 올리네 형이 그냥 좀 형님 공료 좀 해주세요 저라고 모를까요 학교인지요 남돌을 지렸는데 시점적으로는 진짜 얘가 잘하는 놀았다니깐 버스는 다나리는데 근데 굴도 없거든 이런다 이런 줄 안다고 여러 번 실제 그게 이전에 학교에 학교 한 명이 걸린 거라고 그런 말이지 않아? 아 밥 먹었지 도구 형 돈 많다니까 휴대폰 캐릭 맞죠 형 형이였죠 형 어 맞죠? 아 제가 좀 죄송한데 진짜 맛있어 김택치는 좋아해요 내가 좀 생긴 거라고 잘했는데 너무 반경이 왔습니다 아 뭐 잘 얘기하려고 김택치는 재료가 안 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하 대박 믿음이 가야겠네 도구 형 밥 먹으면 술 먹은 거 같아 도구 형 밥 먹으면 술 먹은 거 같아 나 큰일 없어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왜 5시에 5시에 5시에잖아요 5시에 5시에 어디 있는지? 그건 뭔 소린가 했어? 신나, 너만 더 말하나 했어? 너한테 해가지고 그런 말 들으니까 화가 많이 난다. 탐스야. 내년 설에 보자. 설에 또 한우는 보내줄게. 형도 잠도 없냐? 저 형한테는 없는 음성이 뭘까요? 아 씨발 열받으니까 이거 또 마이크 충전해야 되겠다 형들 나 마이크 충전한다 어? 흑기사 이쪽에 있는 거 아닌가? 컷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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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보스가 존나게 많다 이거 보스만 잡으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잡겠다 이거야 뭘 그렇게 웃겨 형님은 하나도 안 웃긴데 냉정하게 말했어 뻔들게 아니야 아니라고 아 재미없어 솔직히 냉정하게 진짜 재미없어 택칭이 형 그런 거 하지마 아니라고 근데 빅뿐이는 왜 웃어? 어? 웃는 이유가 뭔데? 저 새끼는 씨발 100만원 이렇게 싸가지고는 좋은 말 듣다가 갑자기 또 이런 거 싸가지고 또 욕을 먹네 현대기 아니라고 하.. 됐냐? 캠 크기 맘에 들어? 어? 그 미안한데 그래 왜 이쪽에 나가서 하는데 어? 그.. 성형을 진짜 똘똘이 한 번 실제로 본 적 있거든요 흐느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바로 어건에 숨어있거든요 남궁이 동생이냐고 남궁이 심사할리 만원 담당이야 남궁이 심사할리 만원 담당자 삼이 너무 뭐라하지 말아 머리 길고 수영은건 나야 근데 진짜 이 글 하나하나 다 봤어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댓글들 하나하나 봤고 정말 찡했어요 여기에 걸린 댓글 181개 댓글 중에 저를 응원하는 댓글이 적어도 형님들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175개가 넘습니다 진짜 어느 부분에서는 형들 나름 고집있고 했어요 고집있고 한데 형님들의 글들 하나하나 보니까 아 정말 아 그래 내가 언제부터 컨트롤 잘했지? 수영이나 컨트롤 잘하려고 하는 방송 보려면 수영이나 원제 방송 보면 되잖아 뭐 컨트롤 보려고 내 방송 보는건 아닌 형들도 많은데 맞습니다 형 그래서 결심했어요 뭐 컨트롤 좀 못하면 어때 대신에 형들이 말하는거 똥꼬집 적당히 부리는거 내가 똥꼬집 안 부린다고 말 못해 대신에 형들 조금 줄일게 똥꼬집 조금만 줄일게 한 번에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 형들 알지 어떤 느낌인지 니가 뭐 되냐 꼬작능력 또 안되는게 어 누가 혼자 가서 거기 하더라도 안된다는건 나도 알았어 이제 속삽스야 어 이새끼야 어 나도 안다고 이제 그래도 내가 거기 가서 죽음으로써 라인들이 봤고 머슬형이 왔고 어 고운 고운이 형님이 왔고 원제가 모였고 우리가 다 모였다는게 중요한거야 팩트야 이 싸가지 없는 야 어디서야 그냥 비싸 대결이야 양쪽으로 쐬려버려 이 싸가지 없는 어 일로와 이 죽음이 돼 이 새끼야 너 팔이같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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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기가 일로와 너 안 되겠어 이 싸가지 이거 어 이 정도 하체이면 됐지 뭘 어 하체 됐잖아 야 야 SSS 3S 아가리 꺼져버려 그냥 너같은 어 야 아우 스트레스 받는다 니니지에 니짜도 모르는 아이고 주둥이 또 돼 너 어 세대 더 많고 가 너 SSS 너 가 파리같은 새끼 딱 잡아버려 앞으로는 파리들 오면 이것 다 싹 다 잡아버릴게 아잉 주둥이 되고 말해 가정하에 10개월 잡았어 10개월 어 야 그러면 새 캐릭 인수해서 자 한번 봐보자 농사서버 간다 좋았어 농사서버를 갔어 예를 들어서 메인 캐릭터를 해가지고 새 캐릭을 내가 샀어 술떡 캐릭까지 해서 샀어 그러면 하루에 봉축이 80장이야 80장 곱하기 800원 그러면 64,000 하루에 64,000 곱하기 31 곱하기 12달 2300원 다이야 그러면 현금으로 얼마냐 형들 5억이다 5억 5억 어? 5억 5억 야 이거 5억씩 버는거네 1년에 어? 그럼 한달에 5천만원씩은 버는거 아니야? 야 이거 괜찮네 이거 4억 어? 잠시만 투자금 한 캐릭당 그냥 어느정도 스펙 되는거 4억짜리씩 사서 새 캐릭가면 12억 12억 12억에 그러면 2년 좀 넘 2년 정도에 원금 뽑고 2년 6개월에 원금 뽑고 캐릭터를 팔면은 그게 감가에 계산을 2억 5천씩 새 캐릭 2억 5천 7억 5천 2년 6개월에 7억 5천 버는거네요 에? 7억 5천 버는거네 7억 5천 7억 5천 너 해야되냐 말아야되냐